만점을 이끌다 강력한 끌림의 업체의 강민웅입니다. 자, 2024학년도 3월학평 물리학원 해설 강의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험 보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문제 전체에 대한 총평 캐스트는 따로 업로드가 되니까 그걸 참고해주시고요. 여기서는 바로 해설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1번! 네, 이거 있죠? 그렇죠? 이거 자외선, 살균장치. 자, 전자기파 A와 B를 사용하는 예에 대한 설명이다. 전자기파의 사용 예가 나옵니다. 그렇죠? A와 B 중 하나는 가시광선이고, 다른 하나는 자외선이다. 가시광선은 눈에 보이는 거고, 자외선은 살균작용을 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외선은 살균작용과 형광작용. 두 가지를 꼭 기억해놓으세요. 시솔모 살균장치에서 A와 B가 방출된다. A는 살균. A가 자외선이네. 그치? 자외선이고. 눈에 보이는 빈이 가시광선이죠. 그렇죠? 가시광선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A는 자외선이다. 맞습니다. 그렇죠? 진동수. 진동수는 마이크로웨이브 있는 전파 있지 않습니까? 라디오 전파하고 마이크로웨이브,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 X선, 감마선으로 갈수록 점점 진동수가 커집니다. 진동수는 A가 더 크죠. 그렇죠? 틀렸습니다. 가시광선보다는 자외선이 더 커. 그 순서 외우셔야 됩니다. 진공의 속력은 모두 같죠. 그렇죠? 답은 ㄱ, ㄷ입니다. 그렇죠? 네. 2번 가봅시다. 2번 문제. 핵반응에서 보존되는 물리란 뭐죠? 진량수. 총압이 보존되고, 전하량, 왼쪽 아래에 있는 양성자 개수의 총압이 같다라고 하면 전하량 보존이 성립하죠. 그렇죠? 우리 과정에서는. 자, ㄱ, ㄴ은 서로 다른 원자핵인데요. 그러면, ㄱ과 ㄴ이. 진량수 보존, 6 더하기 몇을 하면 2 곱하기 4, 8이 되냐? 2죠. 그렇죠? 얘는 2, 2는 4니까 이건 1이 들어갈 것이고, 3 더하기 6, 9죠? 4, 2, 8이니까 1일 것이고, 3, 2, 5니까 2는 4, 1입니다. 알겠죠? 수소 원자핵이네요. 그렇죠? 수소 원자핵. 이 녀석은 수소. 중수소네요. 중수소. 그렇죠? 자, ㄱ, 양성자 수는 ㄱ과 ㄴ이 같다. 양성자 수는 왼쪽 하단에 있는 이 녀석이죠. 그렇죠? 이 녀석입니다. 같다. 맞고요. 진량수는 ㄴ이 ㄱ보다 크다. ㄱ이 더 커요. 틀렸습니다. 진량결소원에 의해서 에너지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에너지 22.4, 16.9 항상 진량결소원 에너지가 나오는 거니까 가해석이 더 큽니다. 답은 ㄱ, ㄷ. 앞쪽은 너무 쉬워요. 그렇죠? 3번 가볼까요? 자, 파원이 여기 S1과 S2가 있고요. 잘 보시면 이게 마루, 골, 반파장이죠? 마루, 골, 반파장입니다. 이렇게 반파장. 반파장마다 보강간섭, 보강간섭, 보강간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치? 상세간섭은 그 사이사이인 거 아시죠? 왜냐하면 이 고리, 여기 있던 이 고리, 잠시 후 여기 가잖아? 여기 있던 마루가 여기 오거든요. 여기 상세가 되는 지점. 마찬가지로 여기 마루하고 여기 고리, 여기서 만날 것이야. 그렇죠? 잠시 후에 마루, 골이 만날 수 있는 지점. 그런 곳이 전부 다 상세간섭입니다. 그래서 두 파원 사이에서, 두 파원 사이에서 파동이 반대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반대로 진행하는 것인데, 그때는 1차원 간섭이라고 하지. 1차원 간섭에서는 반파장마다 항상 상세간섭이 나타나고, 반파장마다 항상 보강간섭이 나타난다는 거 아시죠? 경로차가 반파장이라는 게 아니라, 두 지점 사이 간격이 딱 반파장, 거리차가 난다는 얘기예요. 거리가 반파장이다. 알겠죠? 자, PQ에서 상세간섭이라는 지점의 개수는 하나, PQ, PQ,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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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P고 이게 Q네요. 그렇죠? 두 개 말하는 겁니다. 두 개. 한 개가 아니라 두 개라고. PQ 사이에서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1초일 때 Q에서는 보강간섭이 나타나고, 문제에서는 지금 진동수를 줬어요. 진동수가 0.5Hz라고 줬지 않습니까? 진동수랑 주기는 역수관계니까, 2분의 1이니까 주기는 2초야. 그렇죠? 2초가 얘의 주기란 말이야. 그렇죠? 파동은 항상 한 주기 동안에 한파장씩 전파가 돼요. 2초 동안에 한파장. 1초 동안에는 반파장이 전파가 되겠지. 2초에 한파장, 1초에 반파장. 현재 이 그림은 0초일 때 모습이래요. 그렇죠? 1초일 때 Q. 1초일 때 Q. 그럼 반파장이 진행이 됐으니까, 여기 지금 마루마루인데요. 이쪽에서 골이 출발할 차례예요. 골이 오면, 이쪽에서 골이 오겠지. 1초 후에는. 그래서 골골 보강간섭이 되겠습니다. 골골도 보강이야. 마루골이 상세인 거지. 골골과 마루마루는 둘 다 위상이 똑같게 만나기 때문에 보강간섭입니다. 골골은 상세간섭이다. 맞다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멍때리면서 문제 풀지 말고. 골과 골도 더 큰 골이 되니까 보강간섭입니다. 디귿. 소음 제거 이어폰. 소음 제거 이어폰은 상세간섭을 이용하잖아요. 그렇죠? 외부의 소음을 센서가 인식해서 바로 반대 위상을 쏴주기 때문에. R에서 R점이 뭔데요? R점이 마루골이니까 상세간섭 맞네요. 맞습니다. 답은 니은 디귿입니다. 5번이고요. 4번 가볼까요? 물질파. 얘들아 물질파를 3, 4월 모의고사 6평까지도 여러분이 많이 틀리는데요. 혹시 뒷부분까지 아직 공부가 잘 안 돼 있는, 개념 공부가 안 돼 있는 친구들은 빨리 공부해 줘. 물질파 계속 틀려요. 상반기 때. 정답률이 50%대가 뭡니까? 이게. 그렇죠? 1페이지에 4번 문제가 지금 55% 정도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정답률이. 충격적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질파 개념이 끝났어야 돼. 지금 3월 말이잖아. 이게. 예전처럼 3월 초에 3월 학평 보는 게 아니라 3월 말해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물질파까지 개념 공부가 완료가 됐어야지. 이건 어디 크게 반성하셔야 돼요. 틀린 사람들은. 공식 외우냐고 물어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소립자. 전자와 같은 질량 갖고 있는 물질들도 무엇이 있다는 얘기예요? 질량 갖고 있는 물질들도 뭐가 있다? 아, 바로 파장이 있다. 그걸 우리가 물질파라고 하잖아요. 물질파. 알겠어요? 파장이 있다. 그 파장람단은 운동량 P분의 H죠. 그렇죠? 운동량은 MV니까 MV분의 H 말하는 거예요. 이거 말하는 건데 이걸 변형한 식까지 외우고 있어야 돼요. 변형한 식. 루트 2M 2K분의 H. 이거까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까지. 괜찮아요? 네. 외우고 있냐? 안 외우고 있냐? 물어본 거잖아요. 지금 A랑 B의 질량을 물어보잖아요. A랑 B의 질량. 파장이 같지 않아요? 이 파장이 같으면 운동량도 같아야 되는 거예요. 운동량이 같으려면 속력이 1대 2니까 얘가 2M이고 얘가 M이면 되는 거지. 그래야지 운동량이 같습니다. 그래야지 물질파장이 같겠지. A가 B의 두 배이다? 맞습니다. 운동량 크기는 B랑 C. B랑 C는 물질파장이 2대 1이면 운동량은 1대 2야. 1대 2. 운동량은 1대 2라고 됐어? 네. B와 C가 같다. 같을 리가 없잖아요. 그럼 야, 속력이 같은데 운동량이 2배가 되려면 질량이 2M이 되는 거죠. 질량은 2대 1대 2네요. 그렇죠? 이렇게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운동량은 크게 했고 어떻게 그 운동에너지는? 운동에너지는 2분의 1 MV조급 아닙니까? 그렇죠? 네. 운동에너지는 그냥 2분의 1 MV조급이에요. 이거 물어본 거야. 됐어? 이거까지 가지도 않은 거지. 이걸로도 물론 할 수 있겠지. 질량비 알고 있고 물질파장비 알기 때문에 얘를 할 수 있는데 근데 어차피 운동에너지는 2분의 1 MV조급이니까 MV조급의 B. C랑 A. 2M 곱하기 V조급. 2M 곱하기. 질량은 똑같으니까. 속력의 제곱이 운동에너지 B. 4배 크다. 괜찮습니까? 2배가 아니라 4배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그래서 기억이 정답이 되겠죠. 1. 정답이 되겠죠.